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요즘 이 말씀이 자주 생각납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을 레마로 주신 지가 몇 년 되었는데요.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을 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해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기 때문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죠. 충성된 자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등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다고 여기십니다. 나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표대를 향하여 전력질주하는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누구나 그분의 기쁨이 되지는 못합니다. 오직 그분의 뜻대로 해가는 자가 그분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군사는 군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 뜻대로 살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에 바를 때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다들 순종이 힘들다고 하시는데요. 순종 뒤에는 보상이 있고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 삶에 고난과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기쁨이 되고 단련이 되면 비로소 얽매였던 나의 삶, 인간관계, 물질 등에 대하여 자유해집니다. 사람에게 메이고 돈에 메이고 내 안에 우상들에 메이면 결코 자유한 삶을 살 수도 없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 종로를 설하게 됩니다.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내가 좋아하던 것들, 세상의 관심사들, 집착하던 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내 안에 우상들을 파쇄하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도를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상업차에, 자기 밭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게 단 한 사람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예복을 갖추지 못한 자도 결박당하여 결국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내어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그의 나라와 의의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감정이 더 중요해서 불순종하며 고집부리고 그분의 뜻을 거스르며 살고 계시나요?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을 파쇄하고 내 삶의 십자가를 지며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군의 연습이 필수입니다. 매일 기도를 하고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며 회계로서 영혼육을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고난과 연단을 통과함으로써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한 삶을 살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성화의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것, 물질적인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감정을 더 중요시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분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분의 개명대로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낮아지는 삶을 살 때 멸류관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